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체사르 보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체사르 보르자는 마키아벨리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군주는 반드시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을 크게 대두를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의 독창적인 이론을 나오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교황의 아들이었어요. 교황이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할 테지만 그 당시에 성직자 독신주의가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아들이 있더라도 조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들을 아들이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노차 카타나이라는 여인하고 4명의 아이들을 뒀는데 이 4명 외에 다른 사생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반노차 카타나이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정식 아이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로 6세 교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많았어요. 방탕했다. 근친상관을 했다. 여러 애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많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하나의 소설을 구성하게 됩니다. 미국에 더 보르지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더 보르지아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끈 영화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타락한 교황으로 나옵니다. 타락한 교황, 타락한 집안으로 대표적인 게 보르지아 집안입니다. 그런데 체사르 보르지아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피사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같이 다닌 사람이 나중에 레오 10세 교황이 되는 조반니 메디치입니다. 그 조반니 메디치보다는 훨씬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1492년에 교황이 되면서 출식길이 또 열립니다. 93년도에 18살에 출신이 되고 1497년에 교황군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통해서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교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르 8세가 494년도에 이탈리아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알렉산드르 6세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폐의될지 말지 굉장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또 아무나한테 맡길 수도 없고 반드시 내가 믿을 수 있는 척근에한테 맡기는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둘째 아들은 후한한테 이 역할을 맡겨요. 첫째 아들 체사리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는 성직으로 출시한 사람이니까 성직이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첫째 아들을 자기 뒤를 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기경을 시켰고 둘째 아들은 조금 공부를 못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교황군 사령관으로 만들었는데 후한이 이제 1497년에 죽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공석을 체사리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후한의 죽음을 두고 체사리가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집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6개월쯤 지나고 체사리가 실질적으로 교황군 총사령관이 되고 앞으로 행보를 보면서 아 이거 실제로 후한이 죽음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체사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사리가 실제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은 많이 생겼지만 정병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체사리가 후한을 죽였다 이런 논리를 삼은 것은 황당한 것도 많아요. 뭐냐면 제수신 산차를 두고 후한하고 삼각관계였다. 아니면 또 진짜 여동생을 두고 삼각관계였다. 아마 아까 말한 더 보르지아에는 그런 내용을 다뤘을 것 같아요. 또 교황이 후한을 너무 총애했다. 질투 이런 게 작용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사건 직후에 교황이 내가 누가 죽인 줄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두고 체사리가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직후에는 체사리가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질직과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5, 6번은 조금 사람들이 그럴 듯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반노차가 교황을 만나고 나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는데 수사가 오래 지속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평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머니 반노차는 어차피 죽은 놈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해서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체사리가 진짜 범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후한이 죽고 나서 체사리는 나폴리 왕 대관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체사리에게 교황이 되게 냉담했다. 그래서 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크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체사리 아니라도 죽일 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워낙 당향에 살기도 하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적을 많이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사리는 교황군 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추기경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추기경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막대한 연봉도 받고 또 맹예로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만둔다는 게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기경증을 스스로 그만둔 최초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짐작혜로는 성직자 아들의 한계를 인식한 게 아니냐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잘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구실거리고 해도 실제로는 경멸한다는 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삼북지의 조조가 사실은 황간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한 한국 조조도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교황의 성직자의 아들이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출시하는 자기 능력을 진정으로 펼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가 사생아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원래 추기경도 사생아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데 어머니는 사실은 남편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교황을 맞이함으로써 알렉산드로 육세 교황이 구설수에 안 오르게끔 그렇게 방비를 한 여인이었어요. 어머니의 형식적인 남편을 아버지로 해서 사실은 추기경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자기는 추기경 빨리 그만두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신앙의 힘이 줄고 속세의 힘이 커지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직자나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진짜 군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군주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교황은 추기경을 그만두니까 나폴리 공주완을 맨드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폴리 정식 공주 가르로타는 왕위 개성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계론을 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왕위 개성권을 가지고 나폴리 왕국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먼 수를 내다보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공주가 이걸 거부를 합니다. 나는 추기경 부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기경 부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 부인이란 말은 추기경 애인이란 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욕스럽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나라의 정식 공주인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최선의 추기경 사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왕도 왕위 개성과 관련되는 공주와 결혼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집안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폴리라는 짱짱한 왕국의 집안인데 어떻게 보면 교황의 아들이라는 게 사생아 아니냐. 그가 어떻게 결혼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과 최선은 대단히 실망해요. 특히 교황은 나폴리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나폴리 왕국은 1494년 샤렐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할 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 망한 왕국을 알렉산드로 6세가 반 프랑스 동맹을 맺음으로써 프랑스를 내쫓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왕국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왕국을 다시 찾은 데 대해서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자기 요청을 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이 나폴리에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합니다. 교황이 침프랑스 정책으로 돌아섬으로써 엄청난 왕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밀라노의 루도비코도 이탈리아가 위기에 처했다고 알았기 때문에 양가의 개론을 적극 근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황은 침프랑스 쪽으로 돌아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새 프랑스 왕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이혼을 원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려면 그 당시에 교황의 성인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 당시에 루이 12세의 왕비는 루이 11세의 딸 잔더 블루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살엘 8세의 누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되고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야. 물론 이 잔더 블루아는 조금 장애가 있었어요. 약간 곱추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기형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그것보다도 전 왕, 살엘 8세의 부인을 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더 브루타늄가 엄청나게 미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브루타늄 공국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브루타늄가 오랫동안 독립국으로 있었습니다. 브루타늄 이름에서 알다시피 브리타니아에서 나온 이름인데 앵글로섹션 쪽이 영국을 침입하니까 거기 있던 브리턴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독립국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점점 눈독을 들이는 거라. 그래서 잔드 브루타늄은 마치밀리안 일시아하고 대리 결혼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공국을 독립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엘 8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공격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결혼을 한 겁니다. 강제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임왕의 입장에서 볼 때도 브루타늄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현 왕비한테는 미안하지만 이혼을 하고 안더 브루타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교황의 성인에 의해서 안더 브루타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더 브루타늄은 그러니까 왕비가 두 번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교황은 이걸 판단하고 그냥 해주면 되는데 요시하고 비슷하게 공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사례에 영지하고 신부감을 요구하는데 프랑스 왕이 볼 때는 이 굴루온 호박이라 자기는 이혼 성인만 받아도 고마운데 또 이놈이 보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이탈리아를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왕국이라든지 나폴리까지도 자기가 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불감청인종 고소원이죠. 그래서 발렌티누아 공작이기하고 나바르의 왕족 사를로트 달버레를 배우자로 조선을 하게 됩니다. 사실 1494년 148세 이탈리아 침공 후 유럽 정치가 급변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힘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프랑스가 힘이 그렇게 셀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신성노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독일의 합스부르크가와 스페인 왕국의 결혼 동맹이 맺어집니다. 아들 딸을 다 결혼시켜버려요. 그만큼 동맹을 강화하면서 프랑스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황도 148세하고는 사이가 나빴지만 새 교황하고는 사이가 저하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혼 성인도 하면서 접근을 시도하게 되고 그 결과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도 협정이 맺어집니다. 나폴리 분할협정입니다. 1500년 11월 달 그라나다 협정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프랑스는 수도 나폴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밑에 시칠리, 칼라버리아, 풀리아 이거는 스페인이 가지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이것도 또 교황이 1501년 6월 달에 성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신은 참 무서운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폴리 왕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교황을 자기 편으로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단결시켜야 외시에 대응할 수 있는데 그 교황이 털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탈리아에 불행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체사레가 완전히 친 프랑스 정체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 여동생 루크레치아가 나폴리 왕자 비셀리에 공하고 개론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영지에 살지 않고 바티칸에 와서 살았어요. 살면서 갑자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나폴리의 위험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폴리로 도망갔다가 왕이 여기 올 게 아니고 가서 교황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바티칸 궁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체사레는 이 친구가 돌아온 데 돼서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이 친구가 방해물만 된다. 이제 나폴리하고는 우리 계산이 다 끝났는데 여기 와서 괜히 교황이 친 프랑스 쪽으로 100% 전환하는데 방해만 된다 생각해서 이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이걸 통해서 우리 12세에게 청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죽였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밤에 집으로 오는 길에 급섭해 가서 상처를 입히는데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루크레치아하고 산차가 병관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루크레치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 척근을 보내서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치라는 게 잔인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체사레는 교황국가 건설에 나섭니다. 맹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령이 여기가 페이팔 스테이터 이게 교황령이었어요. 비핀 대제 때 기부를 했다고도 하고 그걸 계속 유지해 왔는데 여기서 수입이 나온 겁니다. 교황청을 움직일 수입을 문제는 아비뇽 유수기관이 있었어요. 아비뇽 유수기관에 프랑스로 가버리니까 교황청이 돈 우리가 낼 필요 없다 해서 돈을 안 내고 또 두 명의 교황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40년간 두 개 합쳐서 한 110년간 페이팔 스테이터에서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독립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안 내고 사실 영주들이 점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용병대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주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공궁을 안 내고 그러니까 교황은 교수를 발간합니다. 교회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폭군들은 물러나라는 교황교수를 발간하고 체사라는 교회의 것을 교회가 수복한다는 지원하에 수복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군대는 프랑스에 지원을 해줬어요. 원래 군대가 없었으니까 프랑스 군대를 빌려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치에 나폴리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나폴리도 분할 직전에 있었고 밀라노는 프랑스가 이미 점령해버렸고 베네치아는 오스만투르크하고 전쟁에서 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밀라노가 망하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탈리아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체사렘은 이 전쟁은 프랑스 왕이 후원해서 하는 전쟁이다. 너희한테 깝짝거려 봤자 소용없다. 내가 프랑스 군대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배경도 튼튼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션을 내고 굉장히 심지적 압박을 강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싸워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최초의 공격은 카타리나 스포르차인데 이 스포르차 가문이 밀라노를 원래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라노가 사실은 금방 프랑스에서 전명된 직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라를 공격한 것도 밀라노를 공격하는 일환으로 보고 최사라가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카타리나 스포르차은 여인이면서도 전쟁을 잘하는 그런 당찬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입안돼서 주민들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성체 하나만 지키고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마루 압송되고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군자들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프랑스의 배경 교황의 브랜드 호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물러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민심 위반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페사로, 카멜리노 이런 11개 소국을 앞으로 착착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점령국 중에서 파엔차와 우르비노를 정복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갸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엔차는 영주가 15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15세 소년이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3살 때 자기 가족사에 불행한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자기는 이 지역 유지들이 키워서 영주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지 않고 지역 유지들과 협치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많이 베풀게 되었어요. 영주에 대해서도 자기들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 겁니다. 지역 유지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단단히 뭉쳐서 페체사라가 공격해도 좀처럼 공략하지 안 됐어요. 넉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올해 포위하다 보니까 보급이 끊어지고 항복하게 됐는데 항복 조건이 바로 이 영주 아스트로, 맘프레디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조건화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불행한 것은 아스트로가 자유롭게 해 줬으면 자기 베네치아나 이런 데 망명을 가면 되는데 그래 안 가고 체사를 따라갑니다. 어린 눈에 볼 때는 체사리가 멋지게 보이고 앞으로 체사를 따라가면 자기 비전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사리는 1년 후에 아스트로를 죽입니다. 이 형제를 다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체사리가 그냥 영공금만 받으려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국가를 설립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부추깁니다. 앞으로 다시 여기 영주가 될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죽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르비노를 점거하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우르비노도 굉장히 모범적인 조항량이었어요. 영공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고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영주인 기도발도도 교황군 부사령관도 하고 알렉산드로 6세 교황 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택가를 받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 교황이 되는 줄리아나 델라 로베레 출경의 조카입니다. 그런 사람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메리노라는 공국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급습해가지고 기도발도를 쫓아 냈는데 이런 행위를 보면서 아 이게 뭐 순수한 뜻이 아니고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체사를 자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